100억 찾기 특강 누구나 태어날 때 갖고 왔다는 100억 그 패스프레이즈의 구조를 밝힌다 장진훈 선생 강의처럼 제가 강의했던 것이 역시 이제 배경이 안좋고 그 음질이 안좋고 또 제한된 시간 동안 하다가 보니까 자료가 부족한게 있어서 먼저 이것을 올리고 제가 보강 형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패스프레이즈라는 것은 이제 그 암호 암호를 만든 사람은 알 수 있지만 그 외부인들은 그 암호를 풀으려면 굉장히 힘든 아주 어려운 그러한 이제 암호 생성 그 방법을 얘기합니다 패스프레이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100억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100억을 이제 암호 생성을 걸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주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못 푸는 거죠 저도 못 풀었었죠 이제 그 패스프레이즈의 구조를 밝히면서 풀어보는 방법으로 제가 특강을 한 20분짜리 유튜브 한 4개 정도 될 8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1회를 먼저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 데이비드 봄 음 양자 양자 물리학자죠 그 다음에 레이 달리오 음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죠 그러니까 150조 한국도는 150조 정도 하고 어 이분 어제 비트코인 성공하겠지만 정부 개입으로 어느 날 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죠 굉장히 재미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0억 찾기 특강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돈돈돈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회 문제이고 심리 문제이다 종교 과학 예술이 그렇지만 투자 사업 돈벌이 등에서도 가장 문제는 사회 전반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행위의 총체적인 흐름을 사람들이 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해 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좋은 단초는 뭐 옛날에 선물 옵션이 처음 들어왔고 해치펀드가 들어왔고 또 지금 같으면 코인 같은 것이 들어왔고 생각지도 못한 주식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이지만 몇 배가 오르고 지금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렇게 막 급변하는 사회에 사람들이 적응해 가지 못하는 것은 인간은 근원적으로 외적인 환경을 자신의 경험으로 동화하려는 근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의 외적 환경과 심리적 과정을 결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그릇된 방법으로 포기하거나 실패하고 단지 그냥 있는 거나 잘 지키자는 일신의 안정화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인체 전반에 걸쳐서 들어온 음식이나 낯설은 것을 구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일에 실패하여서 몸에 탈이 나거나 혹은 요즘 코로나 우한 바이러스처럼 외부의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의 지금 코로나 백신이 이제 뭐 이런 건데요 외부의 백신을 그냥 혈액으로 받아들이는 흡수작용으로 잘못돼서 죽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전염병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혈액으로 받아들여 갖고 자기 몸이 망가지거나 죽거나 하는 경우와 같다 함부로 뭐 코인 모르는 상태에서 코인을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뭐 남들이 한다고 나도 하거나 벤처 파동이나 이런 데서 너무나 많이 다들 겪으셨죠 그런데 그렇게 적절하게 소화되지 못한 심리적인 경험은 신체 내 바이러스가 한 것처럼 마음속에서 부조화와 갈등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작용을 한다 즉 체내에서 동화되지 못한 단백질이 몸을 파괴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파괴한다 거기다가 과학과 종교와 예술과 기업들이 사회 안정화를 위해 길들이기 위해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특히 종교가 지금 그렇다 드라마 같은 것도 그렇다 심지어 과학도 그렇다 그렇게 사람들을 중독시키다가 보니까 공포로 인한 선입견과 편견을 갖게 되고 그 공포로 인해서 포비아라고 그러죠 그 선입견과 편견을 자신과 가족들에게 전파하여 결국과 결국 자신과 주변까지 이 사회의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주장을 한 사람은 데이비드 봄이고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준 사람은 레이 달리오 세계 최고의 해치펀드 회사인 브리치 워터 어소시에이트 회장입니다 이 두 사람을 근간으로 해서 데이비드 봄의 창의성을 얘기를 했고 1회에는 제가 왜 이런 공부를 하게 됐는지 얘기를 했는데 2001년도에 제가 산 책 지금은 표지가 바뀌었지만 강의에는 제대로 된 표지가 나옵니다 요범사훈 원앙선생이 지은 요범사훈 운명을 뛰어넘는 길 저도 이제 풀지 못하는 문제를 이 책으로 처음으로 풀어볼까 하고 시도를 했었던 봄의 창의성은 박영사에서 나왔고 운명을 뛰어넘는 길은 불광출판사에서 처음 나왔는데 요즘은 다른 출판사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옛날 책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레이 달리오나 데이비드 봄은 굉장히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용어는 비록 어렵지만 맥락만 작게 되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소화할 수 있고 이것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썸네일에 달았던 것처럼 누구나 갖고 왔다는 100억 이 100억을 우리가 찾아서 쓰지 못하는데 암호 생성장치를 걸어놨다는 거죠 그 패스프레이즈를 우리가 구조를 암으로써 자기가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거를 풀어가는 공부입니다 네 화면이 좋지 못하지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대로 된 자료와 제대로 된 화면과 조금 더 디테일한 방법으로 제가 보강을 해서 같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화질 안 좋은 거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번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유튜브에 운명과 숙명 제가 그 100억 찾기 특강 이걸 올렸는데요 2001년도 이제 9.11 테러 때 손님들 돈을 홀라당 다 날려 먹었는데 회사에서는 천재지변이라고 네 책임 아니다 그랬지만 제 생각에는 그때는 IMF 끝나고 난 다음에 금융상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를 때였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고 돈을 맡겨 줬는데 이게 뭐 천재지변이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6억이 날아갔는데 9.11 테러 때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제가 한번 저희 집값이 얼마인지 알아봤더니 1억 9천 8백만 원이더라구요 그래서 근데 어떡하지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연히 책방에 갔더니 운명을 뛰어넘는 길 뭐 요범사훈 원요범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건데 이 책을 아무튼 제가 9.11 테러 이후에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처음으로 이거를 그 샀던 책이에요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걸 보니까 뭐 그 원요범이라는 사람이 그 명나라 때 우리나라에 그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왔다가 이요송이가 조선인 시체를 외놈 시체로 거짓 보고를 하고 그거를 이제 뭐 외놈 목을 뱉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하는 게 이제 좀 속이 상하고 그래서 그 이제 이요송하고 싸우고 벼슬을 집어 던지고 명나라로 가는 사람이더라구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요송의 밑에 따라온 이제 책사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어렸을 때 뭐 그 그 자기가 이제 그 어떤 굉장히 유명한 사주쟁이를 만나게 됐는데 당신은 뭐 당신은 몇 살 때 어디까지 올라가고 몇 살 때 어디까지 올라가고 참 당신은 관운이 딱 좋다 그래서 어 그랬는데 당신은 후손이 없다 이제 그랬는데 살다가 보니까 정말로 몇 살 때 뭐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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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러면서 욕심 없이 세상을 사는데 어느 날 이제 어디 가다가 이제 그 어떤 사람하고 같은 한 방을 요즘 같으면 이제 여관이죠 여관에서 이제 한 방을 쓰게 됐는데 자기가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마주 앉은 사람이 좀 이렇게 몸이 열린 사람이었나봐요 몸이 열린 사람이다 보니까 어 선생은 뭐 하시는 사람인데 아주 대도인이십니다 나랑 같이 한 방에 있으면서도 뭐 마음이 하나도 요동이 없는 아주 정말 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도인이 거꾸로 묻더래요 거꾸로 물었더니 묻길래 원여범 선생이 답하기를 그게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유명한 사주쟁이한테 점을 본 적이 있다 그랬는데 몇 살 때 어떻게 되고 몇 살 때 어떻게 되고 몇 살 때 어떻게 된다고 그러더니 정말 다 그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곡식으로 받았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이 월급이 이제 쌀 스무가마 네 스무가마 두홉이다 그러면 정말로 스무가 두홉도 되고 그렇게 너무 탁탁탁탁 이제 맞았기 때문에 세상은 이미 정해진 건데 내가 무슨 욕심을 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도인이 하는 말이 도인인 줄 알았더니 순 잡놈이구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여보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단 말이요 그러면 태어날 필요가 사람이 태어날 필요가 뭐가 있겠소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면 하면서 이제 운명을 뛰어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이제 계속 공독을 짓는 거죠 그래서 뭐 점수 책 뒤에 보면은 다 이제 공과록이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루하루 자기가 남을 도운 거 뭐 아무튼 잘못한 거 이런 거를 점수를 1점부터 100점까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기 점수를 계속 기록해 나가는 거를 이제 하다가 그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몇 살까지 밖에 관직에 없겠다고 그랬는데 그 관직도 넘어서고 아들도 없다 그랬는데 아들도 낳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아 운명이라는 게 뛰어넘는 넘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이 책을 자기 아들을 주려고 후손한테 남기려고 이 책을 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도와주고 복을 짓고 이제 그랬는데 이 사람이 벼슬이 올라가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군수 정도 되니까 아니 이게 군수가 되니까 밑에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고 해서 복을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도지사 군수 도지사 정도 되겠네요 도지사 정도 되야지 되겠네 도지사 정도 되니까 아니 이거 지금 복을 지을래도 복을 수가 없고 맨 이게 공무원들이 따라다니고 하니까 걱정이다 그랬더니 마누라가 아니 꼭 복을 사람을 보고 지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마침 흉년이 들었으니 세금을 좀 내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아 그러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려서 여러 사람 복을 짓고 뭐 한 그런 얘기에요 원요범 선생이 한국하고도 한국하고도 인연이 있는 이제 이런 사람 책을 그때 1억 9,800짜리 집에 살면서 이제 뭐 월급 얼마 받는 제가 36억을 홀랑 날려도 안 먹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 그게 네 책임이냐 그거 천재지변인데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저를 믿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봤던 게 제가 이제 살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나 할 때 처음으로 만났던 책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에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 봄의 창의성 저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운명을 바꾸는 법 그 저것도 이제 요범사훈을 이제 대만의 전공법사라는 법사가 뛰어넘는 게 아니라 이제 명을 바꾸는 법을 해서 또 저것도 뭐 사서 좀 읽어보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그때까지 살아오던 방법과 이제 좀 그러면서 이제 마침 저때 뭐 뭐 양로원도 많이 가고 뭐 양로원 가서 할아버지들 목욕도 시켜주고 뭐 아무튼 삼성에서 그런 거 많이 했으니까 저도 아주 기꺼이 가서 좀 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냥 잠깐 잠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날줄원각경이라고 그러던 와중에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증권투자와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증권투자와 하고 엮어서 그 그때 이현주 목사님 이현주 목사님의 금강경 읽기라는 책을 어떤 출판사한테 선물을 받고 목사님이 이런 걸 써도 돼? 그래서 나도 써도 돼?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무식한 놈이 사고친다고 금강경 책을 이제 증권하고 뭐 이렇게 엮어서 한번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고 이제 책을 동아일보에 크게 놨는데 이제 성법이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책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와서 여보셔? 그래서 증권회사 다니시오? 그래서 예 그래서 왜 썼어? 잘 썼네 내가 보니까 그래서 원고 나한테 줘 우리 사이트에 좀 올리게 이제 뭐 그러는 거예요 당신 부자 되려고 책 쓴 거야? 그래서 뭐 그렇죠 뭐 그랬더니 이 사람아 부자 되려면 원각경 해야지 금강경 하면 돼? 그래서 응? 원각경? 그 집에 어디 굴러다니는 거 본 거 같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또 원각경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던 중에 책을 쓰자고 해서 이 책을 제가 썼습니다 공부를 했죠 책을 쓴 거는 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나 부끄럽고 사기친 건데 아무튼 뭐 공부는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게 2010년도죠 제가 삼성전거 PB연구 소장할 때 그때 이제 생테크라는 재테크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생테크라는 말을 이때 처음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삶과 적용하기 위해서 근데 2001년도에 있었던 것이 2010년도까지 풀리지를 않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지만 풀리지는 않고 이제 상황에서 이제 저 책을 제가 그때 썼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운명과 숙명을 어떻게 가름마를 타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느냐 지금 그것 때문에 저의 그 좀 생각도 하기 싫은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던 와중에 그 무렵이죠 뭐 9.11 테러 나기 전에 이 양반을 만났고 그래서 이 양반 돈도 홀라당 다 깨먹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물어달라는 소리 안 한 사람이 이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홀라당 다 깨먹었는데 내가 벌어서 갚겠다 그랬더니 아이 무슨 지엄장님 이거 벌어서 갚느냐 그러면서 it ain't over till over 영어 고어를 줘 그때 제가 그걸 잘 ain't라고 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소리다 요즘 뭐 어떤 뭐 골프 경기건 야구 경기건 구애말 이루타 그럴 때 it ain't over till over라는 거를 뭐 물어달라는 소리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당신 빨리 잘 돼야지 내 돈 찾지 막 그랬는데 끝까지 이 아줌마 그 소리 안 했어요 아무튼 이 아줌마도 31살에 저를 만나서 32살 때 이제 제법 많이 그때 9.11 테러 때 날려먹었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제가 34살 때 제가 그래서 이 아줌마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진도 예쁜 사진 썼지 안그러면 못생긴 사진 갖다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앵글이 막 다른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03년도에 제가 주식하고 금강경하고 엮어서 책을 써서 줬을 때 한문을 많이 아시냐 그러면서 운명과 숙명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서 그로부터 한 10년간 뭐 10년간 저하고 운명과 숙명이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한 답을 이거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아닌 거 같다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바꾸를 많이 맞았죠 제가 갖고 있던 운명과 숙명이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오래 생각했으니 답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숙명은 안 따라가면 바보가 될 거 같고 운명은 따라가면 바보가 될 거 같다 라는 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 소리 들었을 때 그냥 뭐 부자집 딸이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지 그게 뭐 맞는 말이라고는 생각을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못했어요 그로부터 이제 거짓 뭐 10년이 지난 다음에 일단 답은 맞다 일단 답을 맞다 그러니까 17살 때 아빠한테 들었던 아빠한테 받은 화두를 아마 평생을 갖고 있으면서 생각을 또 했고 사람들은 뭐 그냥 젊었다 여자다 부자집 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뭐 동양의 사상으로 보면 다 윤회라는 것도 있고 지난 세상의 업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조건 하에서 태어나서 이제 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양반이 그렇게 급작스레 물어본 운명과 숙명이라는 게 제가 마침 또 그렇게 9.11 테러 때 돈을 훌라당 남겨먹고 저 역시 같은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그 운명과 숙명이라는 화두를 제가 갖게 된 것 아닐까 그래서 그래서 막라 몰래 지문서 들고 사고 치다가 또 걸린 것도 2004년도니까 아무튼 막 뭐 그럴 때 저도 그러니까 운명과 숙명이 막 저도 저 이부진 씨의 화두가 아니라 제 화두인 것 같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가 그 몇 년 전에 금강산매경 원효대사의 금강산매경 이라는 그 강의를 TV에서 했는데 이 금강산매경에 보면 같은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하나는 견분 하나는 상분 이렇게 금강산매경론에 나와요 근데 대승기신 그러니까 금강산매경 론이면 금강산매경 이라는 경이 있고 그것에 대한 론소로 금강산매경 론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금강산매경 이라는 책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냥 금강산매경 이라는 론에 대한 해설서만 있어요 거기에 견분과 상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같은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근데 원효 대사가 해골 물을 뭐 이거는 제가 뻥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바보도 아니고 술 먹고 뻗은 사람도 아니고 더듬더듬 해골에 담긴 물을 뭐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술 먹고 완전히 녹초가 되기 전에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가지고 이제 좋으니까 그게 그렇게 된거지 그래서 어 아무튼 뭐 아무튼 뭐 저녁에 그 저녁에 이제 밤에 더듬더듬해서 목이 말라서 물을 먹었는데 그렇게 시원하고 좋았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보니까 으 해골에 담긴 물이었다 그래가지고 막 구토를 하고 어 어제저녁에 너무 물을 먹고 좋아했던 마음이 있고 지금은 해골 물인지를 알게 되니까 구토가 나는 두 가지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몰랐을 때의 나와 알았을 때의 나 두 가지가 있구나 그게 이제 모를 때의 자기와 알 때의 자기 라는 아 말로 견분과 상분이라는 초보적인 단계 나중에 바뀝니다 켜보 견이라는 건 볼 견이고 그러니까 주체죠 주체 그 다음에 상이라는 것은 비춰지는 거죠 음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죠 보는 놈은 견분 보이는 놈은 상분 그러니까 1959년생 기회생 우승택은 그냥 이게 견분하고 상분이 섞여서 돌아가다가 갑자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1959년생 우승택이 마이크를 잡고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은 보는 우승택과 보이는 우승택을 나눠놓고 하는 거죠 원래는 항상 이렇게 지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은 문제가 말을 점잖게 자꾸 해야 되고 저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아 그 얘기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누구랑 대화할 때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지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걸 견분과 상분이라고 금강산매경에서는 일단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아멘